광화문에서 단식 투적을 한 적이 있어요. 중단을 시키느라고 가서 병원으로 보내고 가는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처지예요. 아니 뭐 본인이 만나보겠다고 그러면 만날 수는 있는 거죠. 내가 굳이 내가 자연인의 입장에서 거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해요. 만나면 상식적인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김종인 전 위원장의 언론 인터뷰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낸 박용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선대위 나간 지 일주일 만에 그분을 박 의원께서 만나셨죠. 왜 만나러 가신 겁니까? 저야 뭐 자주 듣고요. 저녁 식사 점심 식사도 자주 같이 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제가 원래는 국민의힘 선대위에 가지 마세요. 이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러셨군요. 왜냐하면 아수라장입니다. 거기 가서 제대로 된 대접은커녕 오히려 험한 꼴 당하실 것 같다. 이렇게 만류를 했었는데 아니라 달라 험한 꼴을 보신 거라서 위로도 드리고 또 대선 흐름에 대한 말씀도 드리려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위혀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는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 안 드리겠어요? 대선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었고요.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이 생각하시는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한 포인트. 이재명 후보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야권 단일화와 관련한 전망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전에 언론들이 물어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단일화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오시더라고요. 양쪽 다 본인 중심으로 하고 싶어하는 것이 너무 명확하고. 워낙 캐릭터가 강해서요. 그분들 성격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양보라는 건 대의를 위한 양보라는 건 별로 없는 분들이라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보는 객관적 시각에 대해서 저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주셨고. 저는 또 그거를 후보나 당 지도부 측에 잘 전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 본인이 만나겠다고 하면 만날 수 있다. 상식적으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입니까? 아니면. 원론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김정인 전 대표 스타일이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을 붙잡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도 역시 그렇게 행동을 했고. 아니 싫다는데 내가 거기 왜 있어.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국민의힘 관련해서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신 걸 보셨던 것처럼 그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늘 그러셨어요. 그래서 다만 이재명 후보가 보자고 그러면 볼 수 있다. 조언도 해 줄 수 있다. 상식적인 이야기가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는 제가 전에 받았던 느낌 그대로 호감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 가지 호감을 가지고 있고 여러 인연도 있고 그래서 일부에서 좀 과잉 해석을 하시던데 무슨 민주당 선대위로 결합하느냐. 민주당이 영입하느냐.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민주당으로서나 김정인 전 대표로서나 서로 예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 거고요. 다만 우리 정치의 여러 역할을 해오신 분이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저희에게 필요한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여전히 있습니다. 김정인 전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한테 호감을 가지고 계신다. 그건 어떤 이유로 그렇게 그런 겁니까? 아까 도입부에 본인 인터뷰도 틀어서 보여줬습니다만 그런 인연도 있고 애정도 있고 여러 우려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김정인 대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러 실망 이런 것은 있고 그래서 정권 개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정치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적대심을 갖거나 나쁜 인연이 있거나 이러지 전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호감을 얘기했고 국민의힘에서 험한 꼴 당하고 나오실 때 구군이 다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본인이 생각하는 정권 교체는 어렵겠구나. 이 이야기고 그러면 기왕에 이재명 후보가 될 거면 좋은 어떤 준비와 좋은 어떤 체력을 기초 체력을 가지고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로 봤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도 정권 교체다.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나요?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 저는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게 물론 정당에서 연속성을 갖습니다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노태우에서 김영삼으로 넘어갈 때도 사실상 같은 정권이라고 보지 않고요.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갈 때도 역시 결이 좀 달랐습니다. 여러 갈등도 사실 있었고요.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갈 때는 더 말할 나이도 없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당이 연속 집권을 하는 것은 맞지만 리더의 스타일에 따라서 정치 철학에 대해서 국정 비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안철수 후보 측 최진석 선대위원장도 만났습니다. 물론 덕담 주고받는 그런 자리였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언론에서는 당연히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단일화를 전제로 한 밑그림 그리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 그림을 누가 그릴까요? 안철수 후보는 제로 퍼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저희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김종인 전 대표가 그 그림을 그려줄 리는 만무하고요.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는 제일 높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분이 무슨 단일함이 저는 과잉해석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저희 인터뷰에서도 제가 물어봤더니 0%냐 그랬더니 맞다 그랬거든요. 그럼 단일화 그러면 박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아니 범이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방비를 안 하는 거는 마을 책임자로서의 태도가 아니죠. 당연히 선거에 공동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민주당의 의원으로서 그 범이 나중에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단일화라고 하는 범이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준비들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계속해서 선대위 쪽에서는 이런 말을 싫어한다고 하는데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건 그 천장이라고 할까요? 그걸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려면 도대체 어느 쪽으로 뚫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단일화에 대한 관리는 관리대로 대비는 대비대로 하면서요. 자체적으로 어쨌든 선거를 1위 자리를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되는데요. 지금 추세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회복되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일정한 정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추세잖아요. 여기에 그동안 이재명이 보여왔었던 장점 플러스 불안함에 대한 제거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정성을 강화하고 통합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일은 잘하는데 다 본인이 다 만기칠람 할지도 몰라라고 하는 우려 본인 주도용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나라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대국이잖아요. 이런 나라를 이제 뭐 영도적 리더십으로 끌어간다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1인 리더십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본능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통합적 리더십을 보여드리고 그것으로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망설이고 있는 국민들에게 되게 좋은 신호를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586 용태론이요. 이거 관련해서 당내에서도 여러 개가 나오던데 일단 송영길 대표 우상호 두 의원 두 분이 하신 출마하지 않겠다 얘기하셨고 그런데 우상호 의원이 선대위에 총괄선대 분장을 합류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586 용태론이 지금 시점에 나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586 세대와 대표적 정치인들이 비파면 받는 건 정치권에 들어온 지 지금 20년도 훨씬 넘은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젊은 정치인으로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거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기존 정치의 시스템에 그냥 답습해가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586 용태론이라고 하는 게 기득권 내려놓기 정도의 이런 의미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선 지지율 정체를 뚫기 위해서 나오는 얘기라면 그것도 국민들께서는 탐탁지 않게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여쭤볼게요. 원래 우리 박영진 의원께서는 2018년 국감에서 사립 유치원 회계비리 폭로하셨고 그 이후로 유치원 3법 힘들게 통과시키셨고 그런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다른 의원 4명 3명과 함께 한유총이요? 한국유치원 총리한테 행사에 참석했네요? 거기에서 한 말 이거 가지고 또 박영진 의원께서 크게 페이스북에다가 비판하셨네요? 네. 이거 너무 당연히 문제를 삼지 않을 수가 없고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금 한유총 이사장과 사립 유치원이 공격을 당할 때 함께 고민을 나눴고 또 사립 유치원이 한유총이 이상한 집단인 것처럼 매도 당할 때 화가 났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한유총 화이팅 있게 하고 그랬어요. 동지라고도 했던데? 네. 그러고 조혜진 의원이 갔었는데 현재 교육위원장이에요. 이분이. 유치원 3법의 주무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죠. 이분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국민들이 낸 학부모가 된 교비와 국가가 2조씩 유치원을 지원하고 있는 국비 보조금을 횡령하지 말고 엉뚱한 데 쓰지 말고 명품백 같은 거 사지 말고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 학교는 개인 재산이 아니다. 학교를 가지고 장사하지 마라. 이걸 분명히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고 또 그거를 가장 단순하게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회계 투명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거였어요. 다른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국립, 공립, 사립 다 이미 쓰고 있어요. 학교는. 그런데 그 당시에 한유총을 중심으로 한 일부 사립유치원 집단들만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그걸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뚫고 유치원 3법을 해낸 거죠. 그래서 이제 겨우 현장에서 정착되고 있고 한유총을 제외한 다른 사립유치원 연합회들은 다 현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되게 협조적입니다. 이분들은 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고 어렵지만 유치원이라고 하는 아이들의 학교를 잘 유지하고 유명해 나가기 협조를 얘기하시는데 유독 한유총만 일해요. 그리고 김동열 현 이사장은 이덕선 전 이사장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이야기하니까 이건 공산주의 교육이다. 이러면서 길거리에서 빨갱이 교육이다. 이런 얘기를 지표를 열어서 했었던 그 이덕선 이사장의 노선을 따르겠다라고 해서 한유총 이사장의 당선이 또 됐고 그리고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립유치원도 유치원 3법 사태가 있고 나서도 또 회계의 부적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제를 지적받아가지고요. 충남교육청 감사로부터 3개인가 4개인가 회계 부정 관련해서 지적을 받은 바로 그 유치원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이들에 대한 무슨 아이들의 교육이라든지 건강 먹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돈벌이로 내 사유재산을 보장하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중회계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 회계를 통해서 본인들의 그동안 누려왔었던 이익을 계속 지켜나가려고만 관심이 있으신데 여기 가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또 교육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봤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도 같은 생각일 수 있잖아요. 게다가 윤석열 후보도 집권하면 그러면 유치원 3법 무력화시키고 다시 한유총 같은 비리 집단들한테 힘 실어주고 활기치게 만들 거 아니야. 저는 김기현 대표가 이거 사과하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이거 관련해서요. 오늘 좀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다시 한 번 기회되면 또 자세히 좀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엄청 열받아 있으니까 시간 한번 꼭 만나뵙시면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공동선생위원장인 박용진 의원과 인터뷰했습니다.